Q. 뱀. Q. 뱀. 딱 포기만 보고 간다. 저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건 솔직한 나의 속마음. 저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저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Q.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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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끄 Jump. 항상 먹는다. K. 뱀. Q. 뱀. Q. 뱀. Q. 뱀. Q. 뱀. Q. 뱀. 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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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다 여러분 저거 찍으세요 저 인생 내 컷 처음 찍어봤어요 진짜 이제 제가 시간이 연습실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댄스 레슨이 잡혀있거든요 이제 그만 인생 내 컷의 마무리로 몰아칠 게임도 마무리 안녕 이따가 아까 산 연습복 입고 봬요 안녕 안녕 이따가 할 안무 영상을 봐야해요 어제 처음 배워가지고 조금 불안해요 오늘 레슨 해야되는데 저는 진짜 원래 춤추는게 되게 컴플렉스라고 해야되나 뭔가 좀 웃기긴 한데 메인 댄서잖아요 지금 팀에서 근데 그 컴플렉스가 되게 커져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느꼈을 땐 원래 이제 안무가라는 꿈으로 처음 춤을 막 배웠었는데 처음에 춤을 배우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그런 경쟁 구도에 늘 있었다 그래야되나 되게 지쳤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춤을 배우다 보니까 그 기억이 춤을 이제 즐기면서 춰야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춤을 춘 느낌이라면 노래는 진짜 내가 노래 부르는게 너무 즐겁고 막 이렇게 해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춤이 더 제 강점이지만 오히려 노래를 부를 때 더 재밌고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고 춤을 출 때는 늘 뭔가 평가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가지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팬분들이나 이제 저의 춤추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춤이 너무 싫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런 안 좋고 힘들었던 생각들을 조금 묻어두고 이겨내서 더 좋은 기억으로 더 행복하게 춤추려고 요즘 다시 레슨을 시작 중 한 거예요 그래도 춤추는 거 재밌어요 뭔가 되게 너무 제가 가볍게 얘기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춤을 좋아했던 만큼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춤한테 가지게 된 거예요 기량이 많이 떨어졌지만 어서 기량을 올려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직 저는 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를 더 저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건 솔직한 나의 속마음 드라이브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너무 좋아요 입술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립스틱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우아이 부키방송 두 번째 아까 솔직히 조금 망했잖아요 저 놀러 나갈 때 너무 메이크업 카메라 구조가 너무 안 예뻤어 침대 위에서 찍어가지고 아침에 발랐던 그 색깔 오렌지를 레더 오렌지? 기분 좋게 향수까지 향수까지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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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도 이쁘게 발랐죠? 아 살짝 지친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많이 놀았어 오늘 잘 놀았어 이게 스케줄 하는 것보다 힘드네 노는 게 원래 노는 게 제일 어렵다 했어 딴 데에 쩔쩔쩔쩔 말이야 이쯤에서 홍삼을 하나 더 먹으니까 이것도 저 이거 먹어요 맛있는 비타민 역시 레슨 전에는 영양제죠 저는 체육이 진짜 많이 약해가지고 몸이 약해요 생각보다 늘 영양제를 진짜 많이 챙겨요 이건 맛있어 홍삼 내가 어디다 놨더라? 홍삼젤리 홍삼젤리 한 번만 더 홍삼젤리 한 번만 더 홍삼젤리 이렇게 홍삼젤리 이렇게 홍삼젤리 어떡했어요 이제 홍삼 홍삼젤리 카메라 또 가지버려 홍삼젤리 카메라 가만히 있으라 이따 보자 카메라 바이 자 회사 도착입니다 레슨하러 왔어요 레슨 어 옷을 일단 가만히 봐야 되는데 깨아 채아린 멤버가 있네요 멤버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 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채아린한테 가서 한입 얻어먹어야겠어요 아무렇지 않긴 한데 옷을 받아야 되니까 채아린 언니 한입만 아린이가 이렇게 먹고 있네요 여러분 아린이 다이어트 안 합니다 이제 아니 아린아 너 충분히 안 해도 돼 이뻐 너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맞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와우 그렇습니다 한입만 먹게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딱 폭행만 먹고 간다 음 음 아우 세상에 간다 일단 좋아해 언니 옷 갈아입고 응 드세요 여러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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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행지 선배님 컴백 이쁘다 오케이 렛츠고 스페 scalable 렛츠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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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 쌤! 기억하시죠? 아니요 이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껍질을 딱 찍어야죠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오 owner 이거 오늘 영업소득 가져온다 이게 선생님 우리 어제 배웠죠? 네 뭔가 보여지기 민망한 춤쏘씨브죠 렛츠고 나 틀렸어 나 틀렸다 지금 다시 할래요 아쉽다 나 틀렸어 Himxp 파이팅! 안 돼! 이제 안무레슨 마치고 노래 레슨하러... 레슨? 녹음하러 가고 있어요. 자 왔습니다. 저희 녹음실. 아 나 이것도 영어도 할 수 있는데. 어? 와리 칼럼 맞다. 피디님 한 번 그냥... 그냥 일단 한 번 부러볼게요. 목 풀기로. 이렇게 하면 뜬 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지금 감기에 걸려서 소리가 비음이 되게 많이 나요. 그게 좀 아쉽지만 오늘 진짜 많은 일이 있네. part of that world 여기까지. 거기 있잖아요. water column oh feet 하고 박자가 바로 들어가요. 여기. 피디님 여기요. 여기 몇 초 정도는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twenty twenty 바로 가네. 이거 원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oh feet 하고 too far 원래는 이 박자인데.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에 불러본다. 오케이! could be bad look at this stuff isn't in i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f trails on tall how many wonders can one cabin hole looking around you you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 got gadgets and gizmos and plenty I got hooses and watches galore you wanna think of my buffs? I got twenty but you care no big deal no big deal I want more i wanna be no big deal where the people are i wanna see wanna see i'm dancing walking around on those What is color? Oh, feet Young people don't get too far Legs required for jumping, dancing Strolling along down a What's the word again? Street A way they walk, a way they run A way they stay all day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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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유아의 오늘의 브이로그 이쪽에서 해야겠다 유아의 오늘의 브이로그 끝! 안녕! 저희 오마이걸이 얼마 전에 인기가요에서 첫 1위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기가요에서 받는 첫 상이라서 진짜 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너무 그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진짜 꽤 걸렸어요 시간이 인기가요에서 1위를 하기까지 근데 진짜 그래서 더 값진 것 같고 저희를 계속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미라클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안녕! 저희 1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통화! 통화! 리헤리 찍어주세요!